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안동 시민 천여 명이 시가지를 행진하는 가두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안동 주민자치협의회가 마련한 가두 행진은 모디 684를 출발해 구도심을 1km 정도 돌며 국립의대 안동 유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달 9일 의대 유치 범시민 궐기 대회에 이어 탈춘 페스티벌 개막일인 2일과 어제 3일도 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실련 의료 실태 조사를 보면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39명으로 17개 시도 중 16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매일 3.4명에 이르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49명이 유일합니다.